아이클레이로 귀여운 토끼 연필캡을 만들어 봐요 주황색 클레이를 연필 뒤로 붙여 당근 모양으로 뭉쳐요 도구로 가로선을 찍어주세요 초록색 클레이로 줄기를 만들어 붙여요 흰색 클레이를 뭉쳐놓고 엄지와 검지로 비벼가면서 다리 4개를 만들어요 만든 토끼 몸을 당근 옆으로 붙여요 꼬리를 둥글게 뭉쳐 몸 뒤로 붙여요 토끼 머리를 뭉쳐놓고 한쪽 끝을 자른 빨대로 웃는 입 모양을 찍어요 검은색 클레이를 둥글게 뭉쳐 눈을 만들어요 분홍색 클레이를 뭉쳐 양쪽 볼에 붙이고 코를 만들어요 긴 토끼 귀를 만들어요 귀 안쪽으로 분홍색 클레이를 가닐게 밀어 붙여요 귀 안쪽으로 분홍색 클레이를 가닐게 밀어 붙여요 만든 귀를 머리 위로 붙여요 만든 귀를 머리 위로 붙여요 만든 귀를 머리 위로 붙여요 머리를 몸 위로 붙여 완성해요 에어 ㄴvi 4 4 4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